네 비울리에서 그 빌려줬던 룸입니다. 정말 좋아하는 색상이고 고급 트라이폴드인데 어.. 손잡이를.. 출구 손잡이가 손이 아파가지고 제걸로 제 손잡이를 썼다가 일단 뺐습니다. 원래 거 그대로 못 뽑아가면 되는데 어.. 일단 그걸 포장한 상태로 일단 네일을 판나님하고 그 비울리로 비울리 방문할 건데 일단 끼지 않고 왜냐면 그쪽에서도 아마 그걸 그대로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포장한 상태로 그 원래 그 출구 손잡이는 그대로 드릴 생각이고 요거는 원복할 생각입니다. 원래 50T 그 실버로 되어 있던 거 제가 저에 맞게 52 인가 53으로 예 요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. 예 탈과했습니다. 예 비울리 사무실 왔는데 올리에 에어가 있고 14인치가 있는데 아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